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손에 묶으라고 하셨어.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습관적으로 묶으라고 해서. 자 이거 땡겨서 잡을게요. 근디름 붙지 마시고. 벗어 받아줘요. 생일 잘 챙겨주고. 자 올라갈게요. 여기 오는거 그대로 받아주면 돼. 필란드 힐샤 체크 잘해주시고. 오보. 앞으로 살짝 가서 받아줘요. 그렇지. 힐샤 체크 좀 잘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필란드 좀 앞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줘. 자 오는거 받을게요. 아 본데 여기서 볼게. 별자리에서. 탱커가 앞으로 나가서 받아요. 그렇지. 뭐야. 나 왜 맞았어. 와. 딜 1등했다. 자 지금. 화보 한번 드시구요. 맞죠. 자. 1, 3, 5, 7. 왼쪽. 2, 4, 6, 8. 오른쪽.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전사님들. 새끼용. 나오는거. 다 붙어서. 탱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힐러님들. 얼마나 몰려있나 볼까. 아 오케이 됐네. 고렇게 3개 잘 해주시고. 궁수 다 들어갔죠. 근데 싸이가 죽었네. 달리죠. 캐럴 1등배 sorts. 연구를. 왠만하면 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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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마님들. 잘 보고 계시다가. 그. 힐러님들. 그 징표를 보고. 어 요렇게. 요분들. 한때 bog 105량iones 좀 있務. 잘. 그. 해보세요. 같이 가서 맞아 줘봐. 자. 카운트. 10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보 다 드셨죠? 어. 3패뜰 랩. 123 mismal2. 공부를 웬만하면 힐어글 쪽에 많이 떨어질 거야 통반님들 잘 보고 계시다가 그... 힐러님들 그 징표 보고 어 이렇게 요 분들 한때 떨어질 확률들이 높으니까 좀 잘 그거 해보세요 같이 가서 맞아줘봐 자 카운트 10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보 다 드셨죠? 어... 3패 때 리필 한번 해야돼 혹시 모르니까 자 집중해주고 오닝이라도 사고 안나게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팀 다리 잡힐 때까지 팔 넣지 않습니다 라스트 고 꼬리치기 조심해주고 자 어글 괜찮다 자 칼 꽂아보자 꼬리치기만 조심 아기님 12시로 더 데리고 가죠 음 어우 얼마나 님 안쪽으로 또 이거 봐 브레이스 조심해주고 벽으로 더 데리고 가야지 아기님 그치 어글 좋아 아기님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무동키고 자 축소키고 지금 무익키고 와 진짜 질중고프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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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바로 내려오면 그거 해줘요 자 전사님들 각자 그 홀스 쪽수 파티 새끼용 잡아주시기 준비해주고 어 자 지금 올인픽 35퍼예요 자 지금 오른쪽인데 자 지금 무이키고 광태 강분 잠시 후 공포 바로 머리부터 돌려줘야 돼 머리부터 돌려 카빙님 머리부터 돌려 자 뚜신님 잠깐 들컷하고 머리부터 돌려 더 돌려 더 더 움직임 더 가줘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뚜신님 들컷하고 카빙님 그냥 맨탱 봐요 자 새끼용 나오면 좀 봐주고 자 막역 치고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케이 상신비 나왔네 혈분도 나왔어 혈분도 나왔어 와 대박 자 일단 고생하셨고 템포기 눌러주시고 저 마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5분만 더 걸어주셨네요 네이크 용투 우주 누가 하시나요? 압사님이 하지 않을까요? 산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아기님 아기님 그 오닉시아하고 아기님하고 캐리 크기가 너무 차이 나서요 그래서 초반에 잘 안 된 거니까 감안해서 과감하게 뒤로 빼줘야 됩니다 보니깐 시작과 동시에 강분 드셨던데 그 정도시면은 아기님 바로 4.2K 올라가시더라구요 4.2K 올라가시더라구요 고생이 룩팀 좀 해주시고 아기님 아기님 어 그러게요 저는 룩 확인하고 포탈 탔는데 혹시 포탈 타신 분들 중에 룩을 안하신 분 있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핸문도가 아직 안 들어오고 같아요 후지달이 나왔어요? 별문도 피 터지겠네요 오늘 사빈님이 별문도 입찰하셨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 300골 지원 가능 그래서 노웅전사로 탱하시는 분들은요 몇몇 네임드에서 오우거 위장보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캐릭키우기기를 키워가지고 배치기라든지 뭐 이런것들로 대응을 하려고 이따 돈 옮기실 분들 옮겨오시구요 이거 노트 확인하고 갈게요 일단 네 아기장사님한테 그 위장복 준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엄마님도 오늘 그 뭐야 공대 자리 여유 없으니까 본캐로 참 뭐 쓰실거 없겠죠 근데? 아 저요? 뭐 어떤거 말하는거에요? 아 또 본캐로 와서 참석하실수가 없으니까 오늘 자리가 꽉차있어서 아 그쵸 근데 먹을게 없어요 그쵸 가난하지만 저 잠깐만 파탈 좀 할게요 네 일단 암정님이 그럼 확인하고 오실래요? 일단 스톰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다 끝났고요 이제 정산 남았네요 오니필을 벗겨줬나요? 아직이요 아 그럼 루팅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안하고 호텔 타셨나봐요 깜빡하고 어 어떡해 그거 못 벗길텐데 못 벗긴다고요? 못 벗기죠 그럼 루팅 해줘야 벗기는데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안 돼 돈이 있어가지고 꼭? 이거 진짜 문제인데? 다 같이 가가지고 뭐 다시 루팅 해야겠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루팅은 다들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아포 다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들 검둥 공대를 위해서입니다 예 오닉시아 현문도도 중요한데 현문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오닉시아 비닐이라서 예 검증을 확인했으니까 예 9분 남았어요 그거는 가시는 길에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경매 뭐 할 뻔 해주세요 어차피 뭐 여유롭지 않아 아이언 포지 포탈 열렸습니다 자 죄송한데 다 같이 이동할게요 번거롭게도 조금 갑니다 10 9 8 7 6 5 4 5 5 5 5 5 5 5 5 6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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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11 12 빠른 포탈 열어주신 법사님 빠른 포탈 좋긴 하지만 다음에는 진행하시는 은박님이 요청하면 그때 열어주시죠 자 일단 진행중에 일렴템부터 진행을 좀 할게요 마력이 단검 그 상신비 도안 이런것도 수거 좀 부탁드릴게요 민자씨님한테 들어간거 같은데 이런것들 마력이 단검 일렴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하세요 고맙습니다 30골 카운터합니다 27골이 안내입니다 배에 이동하는군요 제가 거래드릴게요 그럼 신비술사 장화입니다 30골이 먹었구요 신비술사 장화 마법사건이 30 30 오늘 철문도가 나와서 철문도 막 소리치치는데 전사분들 배진의 망치입니다 배진의 망치 20 양꾼템은 용추 투구하나요 자 이거 30골이네요 작동 정말 잘되는데 아무도 없으시네 맞아요 투지 다리에요 아리님 아리님 얼마있는데 투지의 다리 아기님 레이스 전사 아기님 200골 아기님 200골 카운터가 왜이렇게 느려 아니 아기님 왜 내가 300골도 지원해내자니까 공공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지지 더 가시지 감사합니다 문자님 상신비 동원 받았어요 27골님 공공님 축하요 그럼 저 땡겨줘요 어 300골 남은거 넘기삼 투구사기 골 흐흐흤 ?!? 왜 주문안돼 무슨 ly 여기 법사분들 한분 중에 스톱맨만 열어주시네요 그리고 마나님을 마다님 배에서 소환 중냐? 아 소환이요? 중지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그니까 배 소환 좀 위험하지 않나? 이동해서 소환하시죠? 중지 중지? 네 마다님 네네네 설문도도 오촌이 기본이에요? 진짜? 그게 그렇게 좋아? 설문도가? 설문도가 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루팅 안 한 거? 난 확인 안 했는데 나만 아니길 마다님 스톰으로 가셨네요 아 완전 안 나와요 제가 스톰으로 갈게요 그럼 8포인데? 작동이 잘 되나보다 이게 탱킹할 때 쓰나보다 아 어차피 쌍수니까 스톰 포탈 한번만 좀 열어주시니 네 여기 위에서 되나? 내 포탈? 여기 방안에 네네네 네네네 뭐야 야이씨 소마님 오늘은 행복하네요 P62 굿굿 ㅋㅋ 어차피 원수수도는 뭐, 난 쓰지도않은데 뭐 나오든 말든 간신밖끼야 와 뛰어간다 네 죄송한데 요것도 공유하려면 좀 하겠습니다 침비다리 침비다리 뭐고 30배 카운트 할게요 네 네 네네 4분 남았으니까 빨게 확인하고 틀어오세요 근데 마지막에 확인하고 오셨죠 두 분이 어 터니까 다 포위드 올렸거든요 네네 수위드 올렸을까 다음부터 경매를 처음에서 하지 마시구요 오닉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바로 하시죠 오닉에서 네 그러죠 응 응 응 에이 뭐 강렬은 저기, 어차피 저희 골드 파시잖아요. 안냥님이 중간중간에 어떤 템들을 강조하셔서 진행 중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틈틈이 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최대 레이드에 들어가는 시간을 아끼는 결국에는 경매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노련한 공대가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오, 다행히 나는 아니다. 다행히 나는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야? 어? 나는 아니에요. 나 아니야. 이게, 기다려보시죠. 혹시 뭐. 예, 범인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네, 그냥 뭐. 저, 녹화 중. 어? 지금, 불빡 가동중입니다. 아, 진짜 빠따쳐야겠다. 진짜. 아, 진심이야? 아, 진심이야? 저 이거, 저 이거 신비 다리 안줄거에요. 아, 이거 좀. 하필이면 또. 아, 그럼 3분 전까지 다 확인하고 나오신다고. 2분 남았으니까 빨리 튀어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진짜로? 현중 BATTAN 현중 BATTAN 현중 BATTAN 만용님, 마라님 거 다 루트 하시긴 하신 건가?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됐어 됐어 됐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4장. 오 4개다. 아닌가? 4장. 아 됐습니다. 4장 나왔으면. 4장 나왔으면 모두 용서돼. 네. 4장 나왔으면 잘 됐네요. 주주님이 1분 남았다 주주님.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많고생 하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보님도 어서 오시죠. 큐큐 길보님. 아 뭐. 이게 숙성인가요? 벗겨져서 다행이네요. 자 그럼 경매에 집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도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가 아주 뚜비 차иля 마 Carmich. 경매에기는 바로 진행 할께요. 거추 자갑니다. 30불 경 match. 예 세주세요. 입 항상 거래는 X로 주시면 됩니다 80이라 아 이거 나중에 80골 카운트 합니다 아 저 용추 살 거예요 용추에 오리 아리님 골드 좀 소비시키려고 그랬더니 아씨 아리님 안 사네 아 짜증 아리님이 안 사요 작전 실패인데 이거 80골에 넘어갔네요 30골 30골 100 나왔습니다 아니구나 봐야 맞아 색깔이 얼마나 살까 저런 아이들도 있었나 150골 카운트 150골 150골 카운트 150골 카운트 30골 50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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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속전속결의 반지 아 토마님도 부자이셨구나 300 야 00님 400 이거 좋은 반지인가요? 야 토마님 450 맥토미님 500 500 꿀 카운트 금방이 550이죠 오 600 650 꿀 오 분방님 650 150 150 꿀인데요? 선생님? 150 꿀인데요? 선생님? 음.. 저거..뭐야..뭐야..못 옮겼다고? 어..이따 알았어요 공방님 축하 30골 카운트 30골 카운트 30골 카운트 레이스 해주시구요 30골 100골까지 나왔네요 120골.. 120골 카운트 불명할게요 정 веч os 이건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구요 백지 백사십 악효는 또 뭔데? 백골 아큐랑 설문도가 비싸다고 하네요 아큐? 30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320 카운트 이건 320 아큐의 골이 아 좋네 2%? 아 이거 양꾼이 써도 되잖아 근데 우리 양꾼들은 돈이 없잖아 잠시 카운트 합니다 자 도독 3시 어 존혜님 야 저 반지는 갖고 싶다 근데 돈이 없네 그니까 전사나 도족님들이 돈이 많아서 신비술사 장갑이에요 30골 2%접종이라니 아큐라는 장신구가 엄청 좋은거구나 반지가 30골카운트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공수대쪽으로 캐스터 천계열은 다 조금 금액이 싸네요 레이스를 서로 또 알치시네 자결에 로그 가겠습니다 50골 카운트 100골 안속여서 대검 없으실거 같으니깐 카운트 합니다 30골 네에 와, 46? 스트로... 그럼 사인하아 한번 어때? 카운트 할게요 아니, 스트롱 아들 요새에서 어떻게 죽지? 완립전사가? 팬츠님 먼저 30이에요 자, 30분 카운트 다시 하겠습니다 팬츠님... 와주실래요? 계시 로그에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30골 나왔고요 콜센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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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아 그럼 천장갑입니다 하얀장갑 뭐지 카운트할게요 30골 부탁드려요 하얀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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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허리, 암증 눕기를 기원할게요 아리님 30골 카운트합니다 항마님 오직거리죠? 인정 레이스하세요 어차피 아리안 캐릭터 있잖아 wants an 70골 sup 음 으아아아악 그다음 그 acredemand 없으시겠지요? 카운트할게요 OK 다음, 불성바지 없으실 것 같은데, 카운트할게요 그 다음, 없으실 것 같은데, 카운트할게요 킬랩님 30골 5,000골 엄마님 5,000골로 알게요 그것도 비싸요? 그런거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5,000이라 그래서 순간 놀랬네 맥토미니 50골 카운트합니다 레이스 해주세요 진짜 멋있을 뻔했는데 카운트 190골 카운트합니다 지지 좀 찾으세요 200골 1골이네요 팬님이죠 아 그래요 아큐 골이 가겠습니다 아 왜 아큐 5천? 진짜? 야 야 엄마님 5천 5천 10골? 5천 10골 인정? 5천 10골 카운트 5천 20골 카운트 아니야 입을 수 있어 입고 아이 엄마님 감사합니다 어이 경매시간 확 줄어드네요 야 5천 20골이에요 이거 멋지다 이 다음은 흑마법서 없으시면 카운트합니다 킬렘님 30골 야 아큐 5천 20골 5천 20골 지지는 않네요 70골 자 영수출로 머립니다 호호 호 호 110 20 200 300 에이 담배 아리님 나 돈 얼마 했는지 알잖아요 얍 아기님 감사해요 350 꿀 어디 돈도 없으면서 덤벼요 하하하하 호호 어? 어? 괜히 레이스만 치고 말이야 야 감사합니다 아리님한테 템 안 주지 내가 얼마나 님? 500이죠 500 카운트합니다 359 샀음 가방 갈게요 가방 아이 300 꿀 카운트 그런게 있어? 응 설문도 이거 5000을 예상했는데 일단 00님 2000 나왔네요 자 일단 어 맥토미니 2500, 00님 3000 엄마님 3100, 맥토미니 3500, 00님 4000 어 맥토미니 5000 야 야 00님 5500 야 맥토미니 6000 엄청 오래 쓰니깐 야 6000 와 근데 제 생각은 좀 값어치 할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맥토미니님이죠 죽임보다 맥토미니 모닝머리에요 와 500 살까 했는데 전 지지 쳐야 되겠네요 야 온윙머리 600 600골 카운트 어 700 어 00님 800 야 900 레이스 붙었습니다 아 00님 1000 아 00님 1000 야 1000 야 1000 아냐 아 00님이에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우리 길드는 매다 비싸게 사요 어? 아기님 1200 00님 1000 다들 너무 비싸게 사는데 아闇 0 아 아 없으심으로 카운트합니다 30 골 아 아 아 예 뭐게요 펌키사 거다 어깨 아니고 손목 아 손목요 죄송합니다 신경이 3식으로 할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엄마님 어깨 사시려고 하셨어요 하하하 아 맞다 그 유명한 예 사신 허리 어깨가 착각한 엄마님도 잘못인 것 같아요 30골 카운트 50골 30골 카운트 신비 허리 혹시 오늘 끝나고 오닉이랑 바로 쏘실 건가요 일단 죽으로 심장이 없잖아요 있으신 분 없나 혹시 혹시 두 개 나왔나요 아니요 두 개 안 나왔습니다 예 저 주주님 상위 입찰 하시죠 맥토미니님이 심장 가지고 계시다네요 아 그러면 응 끝나고 바로 쏘죠 그러면 어 그럼 잔호 여러분들 다 잔호 받아가지고 묻고 오늘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주님 40골 카운트 합니다 1달러 오니 경매 끝나고 쏜다고 하네요 받으실 분들 받으세요 1달러 오니 경매 3골 없으시면 카운트 요잠바로 어떻게 가 서부로 날라가야 되나 얼마나 님 150골이에요 서부 맞죠 그 섬 호파 흐흐흐흐흐 2회씩 허리 30불 얼마야님 300 300카운트 합니다 150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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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골 레이스 하시고 110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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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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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2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